음악 조은주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많은 사람들과 이 행복감을 나누고 싶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손님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보람 느끼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 대표 메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등급 높은 생소갈비, 쌀, 살치쌀 그리고 LA갈비가 있고 둘째, 다양한 식사 메뉴 중 차돌장터국밥과 돼지갈비 정식 대표 메뉴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불고기 김밥과 찹쌀 탕수육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즐겨 먹으러 다녔는데요. 소고기는 기본 가격대가 높아서 마음껏 먹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생소갈비살, 살치쌀, LA갈비를 전국 최저가 3,900원에 판매하고 있어 부담 없는 가격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2분만 먹어도 3만 9천원밖에 하지 않아 손님들이 대만족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식사 메뉴 중 대표 메뉴인 차돌장터국밥과 돼지갈비 정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매일 새벽에 직접 만드는 살얼음 수제식회로 디저트를 드리고 있어 손님들이 만족하고 가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업철칙인데 저는 손님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재방문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과 위생을 철저히 하자는 게 영업철칙입니다. 영업철칙 진실onda 소위 MD 그래서 그 정도였다 예한